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뭐해요? 요하요, 급식기. 아니, 저 못하는 소리. 요하요, 급식기. 그래? 어디 찍힘이에요? 한국이에요. 아니, 왜 그래? 여행했어, 어디. 강화도. 보세요. 물이 없어. 네. 언제 물에 와요? 배고픈 새 친구들. 밤이 돼야지 물이 들어온대요. 지금은 물이 다 빠져가지고 갯벌밖에 없어요. 갈매기 많이 있어요. 레나 고양이. 이런 돌이 많이 있어요. 동막.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 이거 파티는 뭐예요? 파티요? 네. 디스코 가요. 아,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체킹을 하고. 코로나 때문에. 디스코 가요. 근데 이렇게 해줘요. 체킹을 하고. 저는 막. 해피온 가고 싶어요. 이렇게. 여기. 다크. 온도. 온도. 체크 확인해요. 거기서 들어갈.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맨아. 어때? 강화도. 안팠어요. 제주도랑 똑같아. 여기도 아이슬란드야. 응. 근데 좀 달라. 좀 달라? 응. 느낌이 좀 달라요. 느낌이 좀 달라요. 느낌이 좀 달라? 요하요하 포시키. 저희 지금. 강화도에 왔어요. 여기 지금. 갯벌. 이름은 갯벌이라고 해요. 머드 갯벌. 머드 갯벌. 근데. 오. 태풍. 아. 우. 이리. 다크. 양식. 여기. 여기. 너무. 다리가. 다크. 도망가. 저. 뭔가. 저녁들. 하느라. 다크. 저녁들. 우리. 여기 맞다 오우! 어디갔어? 여기 좀 폭풍이 있어요 신기해? 신기해? 인트로스팅? 네 여기 랜시 봤어 봤어 다리 다리 있어 여기까지 뽑힘 하나 봐봐 오이 이래 뭐예요? 개? 오케이 그냥 개 개? 오우 너무 내려갔어 여기 덮어봐 엄청 여기만 있어 어떻게 랜시 수연해요? 여기 크랩 엄청 많아? 머리 지금 오고 있어요 왜 와요? 난 머리 오고 있어요? 응? 몰라 어제 인수씨가 어렸다나 봐 알어 알어 한국말을 안 몰라요 어때요? 뽑식? 네 지금 강화도 동마케븐에 왔어요 우크라이나 아줌마 우크라이나 여자 우크라이나 여자 여기 너무 멋있어 지금 근데 레나가 안 보여 좀 가까이 가볼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가면 안 보여 레나씨 좋아할 수 있어? 점점 들어오고 있어 하나씩 하나씩 점점 오고 있어 응 봐봐 너무 빨라 우크라이나 이런 갯벌이 있나요? 레나씨 안 봤어 못 봤어? 못 봤어요? 어디서 있잖아요 어디서 바다 있어요 그냥 바다에요? 없어요? 왜요? 도망쳐야 돼 이제 진짜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응 봐봐 도망가야 돼 이제 점점 온다고 점점 온다고 빨리 와 아니에요 유튜브 사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와요 이제 레나 무릎까지 와 여기까지 물이 온다고 봐봐 와우 레나 안 보여 가까이 가서 보면 볼이요 아뇨 가까이면 별로 없어 레나씨가 안 힘들었네 메이컵 안 했으니 가까이 하지마 아 아 아 아 에티 아 아 에티 데이 레나씨가 무서워하는 나 이거 진짜 싫어요. 너무 이렇게 아니지. 여긴 있어 레나. 저기. 더 커. 오 마이 갓. 레나씨 그 초염에 어디 갔어? 그때 우리 해변 갔을 때. 아니 제주도 갔어. 제주도 아니야. 제주도에서 갔어. 거기서. 아 제주도 해변에서. 네. 거기서 엄청 많이 있었어. 아니 무슨 있었어? 그 물 다리. 달 씻는데. 네. 달 씻는데. 거기서 엄청 많이 있었어. 레나씨야. 저희만 안 봤어. 몰랐었어요. 응. 가자 가자. 무섭다. 오오오오. 근데. 여기다 여자들이 거기서. 뭐가? 너무. 소리가. 네. 무서운 벌레였어. 네. 레나씨 처음에.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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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나씨. 다 계셔서. 실선 했었어요. 이거 알고 있었어요. 왜요? 왜요? 레나씨랑 저랑. 오늘. 여기. 광화도에서. 테슬라로. 차박하려고 왔어요. 테슬라에서. 자는거 한번 해보려고. 힘들지. 잘만 할지. 모르겠어요. 안 힘들어. 먹어보니까. 지금 어디 가요? 뭐. 저녁. 저녁 먹으러. 저희 가보겠습니다. 너무 이쁜데. 드디어 엄청 좋아. 레이저 도라 이상 igvvv볶mus. 저희 저녁이예요. 마이프스톰이 너무 귀여운거. 아이스. 손에 묻어 손 손 맛있어? 네 진짜 맛있어 먹어봐 괜찮아? 이거 레나 신이 못 사고? 응 이거 먹어도 돼 문말랭이가 들어있네요 문말랭이 맛있어 무스비 김밥이라고 굉장히 컬러풀한 김밥입니다 맛있어요 근데 예뻐서 맛이 없을 줄 알았는데 예쁘고 맛있네 이렇게 맛있는 카페 가봤어요 여기서도 인테리어 너무 예쁜데요 그리고 피부 하트처럼 만듭니다 이날씨 어떻게 집어야돼요? 레나씨 오늘 너무 낮에 왔어요 심으셨어요? 레나씨 이거 메콜 아마 안 먹어봤어요 그래서 한번 먹어보려고 아마 신기한 맛일거에요 레나씨한테 그래서 한번 먹어볼거에요 치킨도 주문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레나씨 열어요 네 열어요 네 조금 치킨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 뭐지 목욕탕 갔다 왔어요 목욕탕 갔는데 저는 마스크 쓰고 목욕했고 그리고 목욕하고 얼굴 닦고 또 다시 마스크 쓰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퀄리티가 안좋았어요 수건에서 냄새나고 치약이 없어가지고 치약.. 소금도 없고 치약도 없고 해가지고 그냥 저는 물로 양치했는데 레나씨는 안하고 나왔대요 괜찮아 네 그래서 지금 좀 입는 새 치킨 기다리고 있어요 치킨 좀 이따가 자기 전에 치킨 먹고 빛이 좀 많아서 차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여기 위쪽 올라가보면은 좀 어두운 장소가 있어서 거기 가서 차에서 차에서 먹던 앞에 벤치에서 먹던 네 저희 테슬라 보금자리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테슬라에서 오늘 차박하려고 해요 저희 하고시키 저희 지금 차박 준비가 내나씨가 다했어요 타월도 엄청나요 여기서도 잘했어 네 지금 저희 자려고 이제 지금 시간은 10시 25분 밖에 안됐는데 나무 피곤해서 지금 일찍 자려고 하고요 저 밖에서 폭죽소리가 나고 있어요 에어컨을 키고 자려고 합니다 한번 키고 자서 네 키고 잘 거예요 여기 좀 바닥에서 바람이 많이 와요 네 지금 바다 옆에서 바람이 많이 불고 지금 저희 이렇게 여기 누워가지고 그냥 자고 있는 침대랑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위로 위에는 유리로 되어 있고 지금 날이 많이 그렇게 밤이 되니까 많이 시원해져서 에어컨은 그렇게 켜지 않아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저희는 토퍼 이거 산거 지금 이렇게 했는데 되게 푹신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일어나요 무슨 느낌이 여러분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내일 아침 일어났는데 잤는데 막 몸이 어떻게 될지 컨디션이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레나씨가 여기서 수영을 하고 싶었는데 갯벌이 와보더니 그 구멍구멍에 그 꽃게들이 작은 꽃게 꽃게 아니야 돌게라 그럴까 이름이 작은 꽃게들이 있어서 자기를 물 것 같다고 이렇게 할 것 같다고 다른사람이 여기도 수영 안해요 아무도 수영 안하고 그래서 좀 레나씨가 걱정이 된다고 해서 수영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금 전에 치킨을 많이 맛있게 먹었고요 수영 돼 수영해도 돼 그냥 들어가면 되겠는데 아무도 안 들어가니까 레나씨가 못 들어가는 것 같아 꽃게가 걱정이래 꽃게 되면 꽃게 되면 레나씨 닭 먹어 지금 느낌은 괜찮은데 되게 이게 몸이 배기거나 아프거나 이런 건 없어요 되게 좋은데 한번 잡아야 알겠죠 여기 장소 좋은데요? 지금 어두운 장소 이거 불 끄면은 완전 그냥 치륵이에요 완전 어두워요 그래서 근데 얘를 다시 유튜브에 만들어요 네 저희 테슬라에서 잘 잤어요 그냥 조금 더러운 숙박시설 이런 데 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은데 난 응 응 가면서 좀 중간중간 깨는 거 사설이 테슬라에서 뚱뚱불이 그런 것 때문에 했는데 응 그거 말고는 좋았어요 내게 여기 따뜻해? 여기 따뜻해? 물 따뜻해? 물 따뜻해? 물 따뜻할 것 같은데 아마도? 한번 가보자 어어 5대? 엄청 차가운데? 아니야 지금 진짜.. 6대예요 이렇게 한.. 어구 하나 둘 셋 이렇게 예쁜데 네 요아 요아 봅시키 잘 잤어요? 아니요 잘 잤어요 네 저희 지금 다시 물이 찼어요 왜 이렇게 궁금해요 매일 저랑 수영 안해요 수영은 사람들이 안하네 바닷물 추워? 응 왜 추워? 여기 그냥 수영이 이사가 거기서 안 시워요 이제 이렇게 세요 제가 두 번째 번호 가면 이렇게 이렇게 세요 흐흐흐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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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이 어때요? 어땠어요? 좋았어요 지금 여기 또 동마캐변 또 가서 발 담그고 지금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기분 어제 잘 잔 거 같아 나는 나는 잘 잤어? 그냥 두 번 일어났어요 세 번 일어났어요 캠핑모드로 켰어야 되는데 제가 안 켜가지고 뒤에까지 그러면 에어컨이 좀 나오고 시원하게 됐는데 자면서 배터리 때문에 좀 걱정이 돼가지고 켰다 껴다가 이렇게 해서 잤거든요 너무 더우면 다시 켜고 추우면 다시 끄고 네 저희 이제 가면서도 카페에 한번 들려서 맛있는 아침 아침 점심 아침 점심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카페 거기 여기? 여기 저기 여기? 그럼 아 그래 오케이 지금 시간은 여러 시간은 여기 10시 오픈인데 사장님이 들어오죠 여기 Because 멤버들 많이 받을 수 있어 응? 새로운 드레스 새로운 옷 예쁜 옷 입었어요 안녕하세요 슈퍼모델 호미아쿠파 매번 여행 나쁘지 않아? 만족해? 근데 별로 주변에 볼거리가 없는 것 같아 그쵸? 강화도 조약인데 뭔가 서해에는 좀 물이 더러워요 물이 좀 더러워 내가 얘기했잖아 서해에는 물이 좀 더럽다니까 동해에는 물이 깊어서 깨끗해 지금 저희 카페 거기라고 이름이 되게 독특한데 네 안에 인테리어 너무 예뻐 지금 저희 아침 겸 점심 먹으라고 왔습니다 봅시크라 커피 커피? 응? 여기에요? 네 안녕하세요 좋은 날씨 바닐라테 나왔습니다 웨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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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티다미추 티다미추 티진 티다미춘 어때요? 응 맛있어 맛있다 맛있네 음 맛있다 맛있네요 맛있어 맛있어 유바유바 저희 여행 잘했어요 또인데 다음번 또 여행도 할게 유바유바 카페콘